녹색병원을 아십니까? 산업재해로 아프거나 다친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를 치료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서울에 설립된 병원인데요. 지난 2021년부터는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로 하고 그 약속을 지켜오고 있습니다. 정규직으로 전환돼 어느 때보다 훈훈한 설날을 맞이하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을 변윤재 기자가 만나고왔습니다. 오후 병원 진료가 시작되자 환경미화노동자 강수연 씨의 몸놀림이 분주해집니다. 바닥을 쓸 곳 닦고 쓰레기통까지 깨끗하게 닦습니다. 강 씨는 녹색병원에서 7개월째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일을 해왔지만 정규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정규직이 3글자만 들어도 어디가나 떳떳하게 내가 정규직에 다닌다는 게 너무 자부심을 갖게 돼서 좋고요. 명절을 맞는 기분도 달라졌습니다. 이제 몇 달만 있으면 1년도 되고 선물도 틀리고 수당도 주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. 정규직이 3글자만 줄어들고 있습니다. 해가 바뀔 때마다 구인 광고를 뒤지는 게 일이었던 김정희 씨도 작년에 정규직이 된 뒤로는 새해 맞이에 걱정이 없어졌습니다. 노동자들에게 기꺼이 손 내밀어서의료 지원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돌아보니까 저희 병원에도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었어요. 따뜻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. 현재 녹색병원에 직고용돼 명절을 함께 보내는 미화노동자와 조리사. 요양보호사는 70명이 넘습니다.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.